누가 이런다니까. 다 다른데. 안미경 씨께서 언제나 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도 이루시기. 아직까지. 아직까지. 딱 봐도 방문이 두 개는 아주 큰 방. 드레스룸으로 오잖아. 옷방으로. 굉장히 고풍스러운 엔틱한 방이 안방이에요. 이야. 이야 진짜. 진짜. 잘해 간다. 깔끔한 것 같아 진짜로. 형란 씨. 어머. 매장 VIP가 옷 보러 가면 되잖아요. 매장에 VIP 손님이 와서 여기서 신발도 신고. 뭐 이러는 곳. 웨딩 드레스 입고. 그렇지 그렇지. 시부님 들어와서. 웨딩 드레스가 나와서. 그런 게 막. 그러네. 드라마에서 뭐. 앉아 있으면. 남자 앉아 있어요. 남자! 자, 이제 밖에 나가서 거실 구경 좀 시켰어요. 자, 거실을 볼까요? 아, 질이 크네. 이야, 이쪽은 또 뭡니까? 아, 이거 진짜 예쁘게 놨다. 여기는 거의 다 팬들이 만들어 준 것들. 이거는 설탕으로 만든 케이크인데. 네. 영구 보조되는 겁니까? 거의 반영구라고 하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이야, 이거는 김정란 씨 사진만 모았어요. 네, 그렇죠. 신품의 사진들을. 사진만 모아놨어요. 팬분들이. 네. 이거는 어디 약간 일본. 드라마 각시타요. 각시타. 아니, 그런데. 사진 중에 이 샤이니 사진은 왜? 샤이니 완전 매니아잖아요. 아, 제가 지드래곤하고 샤이니 좋아한다고 팬들이 거기다가 그 친구들 사진을 거기다 넣어 놓은 거예요. 아, 같이? 샤이니 중에 또 누구예요? 아, 오니 오니. 아, 오니 오니. 아, 나 방송 본 것 같아요. 아, 이거 뭐예요? 아니, 이거 사로가 없었고. 대박이다, 이거. 아니, 근데 이거 다 나가지고.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신선 씨. 어? 나름 많이 하니까 배가 고프다. 그러면 구웠으로 가서. 네, 맞아요. 먹어야죠. 오늘 재료 좀 한번 보여주고 싶어. 봅시다, 봅시다. 아침마음하고 배가 고프다. 아, 오늘 저희가 이제 어느 먹을 식밥의 재료집인데. 네, 이태리 퓨전밥상. 이거는 불닭 소스예요. 아, 불닭? 어, 불닭이에요? 홍합 스튜 홍합 있잖아요. 여기에 불닭 소스를 넣어서 스튜. 네, 네. 불닭 소스를 첨가를 하면 매콤하면서, 뭐랄까요? 진짜 흑한 느낌이 나죠. 돼지고기 같은데요? 네, 이거는 삼겹살인데요. 된장을 발라서 오븐에 구울 거고요. 또 하나는 바질 페스티로 발라서 구울 거고요. 배진 들어가고. 네, 네. 그리고 이거는 감자탕 하나 만들 건데 이건 할 거예요? 이태리 고추거든요. 되게 매운 고추예요. 이건 퓨져지네요. 감자탕인데 이태리 고추를 써서. 네, 네. 이탈리아 정식 요리를 공부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파스타! 아까 뭐였죠? 올리오. 올리오 올리오. 올리오 올리오. 참나물을 넣었더니 되게 약간 산뜻한 맛이 나서요. 그리고 고추장 파스타도 있어요. 드시면 되고요. 더 매콤하면서 좀 뭐랄까요? 진짜 흑한 느낌이 나죠. 여기 좀 개선해. 냉장고 한번 보고 올게요. 알겠어요. 가져와 보세요. 네. 또 오신다고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정리한 티가 나네요. 여기 이제 피클. 네, 피클. 많이 담갔어요. 중간에 이게 뭡니까? 이거는 잼이거든요. 잼. 무화과 잼 아닙니까? 무화과 잼이에요. 와, 내가 알지 이거 얘. 좋아해요? 무화. 잼. 잼 돼요 아니야? 형, 무화과 잼이 지금부터 무화과 철이에요, 지금. 한번 봐. 무화과 맛있어. 자, 아 배고프다고 나. 보니까 이제 하나씩 그러면. 우와. 이거는. 초무침이라서. 우렁이 무침. 아, 우렁 너무 좋아. 우렁은 각시지. 각시탈. 우렁 각시. 우렁 각시탈. 괜찮다. 우렁 각시탈 그래서. 맛있는데? 맛있다. 괜찮은데? 약간 양념이 없는 부분. 어, 양념 있어? 누구랑 같이 먹어봐, 채소랑. 음, 골뱅이보다 약간 쌉싸름한 맛이에요. 아, 그러네. 우렁 같이 먹어야 돼. 어떻게 해.